한동훈 대 유시민, 유시민 대 한동훈. 1심 형사재판부의 결과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할 사람. 이거 누구를 향한 말일까요? 유죄, 유시민의 입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유시민 씨의 과거 발언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어제 그 1심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유시민 씨는 한 장관을 향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대목부터 들어보시죠. 재판 결과가 검찰의 구형은 내가 전혀 상관할 일 아니다라는 일종의 어쩌면 자신감도 내비쳤고 한동훈 씨가 나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재차 말을 했습니다. 유시민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법원 들어가기 전 모습입니다. 이 재판은 2019년 유시민 씨의 이 발언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안 밝힐게요. 어느 경로로 이걸 확인했는지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있습니까? 들여다보셨다면 도대체 어떤 혐의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으셨는지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2019년 큰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고 확신에 찬 발언으로 확인을 했다라며 한동훈의 검찰이, 윤석열 한동훈의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으로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라고 재차 유시민 씨는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큰 논란이 인바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으로 들여다본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유시민 씨는 사과한 바도 있지만 한동훈 장관은 비방의 목적을 갖고 나의 명예훼손을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저렇게 이야기했다라며 민사 및 형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에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형사소송은 시민단체에 의해서 제기되기도 했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한 한 장관의 지난 1월 발언입니다. 유시민 씨나 지금 이 권력자들은 마치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계급인 양 행동했습니다.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사기치고 거짓말했습니다. 어영노릇하기 위해서 저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분 또 그럴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없는 입장이고 내가 봐주면 이분 또 그럴 거다. 그리고 형사재판 전 유시민 씨는 어제 한동훈 씨가 나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서로 지금까지의 발언들은 두 분 다 자신 있는 목소리고 두 분 다 큰 소리를 텅텅 치는 목소리였습니다. 자 그럼 뜸들이지 않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재판 결과 형사재판입니다. 민사소송 재판은 아직 남아있고요. 그리고 시민단체가 고발해서 형사소송 재판이 진행됐죠. 그 결과 지금 공개합니다. 결과는 유시민 패소, 예심유죄. 2019년, 2020년에 걸쳐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들여다봤다 주장하며 방송에서 한동훈 등을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4월 결심 공판, 징역 1년을 검찰은 구형했죠. 최후변론에서 과연 한동훈 검사 이름을 올린 게 징역 1년 살아야 할 범죄냐라고 최후변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재판 전 한동훈 씨가 나에게 사과해야 한다라는 큰 소리를 쳤던 유시민 씨. 재판부, 의원, 장관 역임과 농객 활동 등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유시민 씨를 질타했습니다. 아니 의원도 하신 분이, 장관도 하신 분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만 의심 정황과 사과문 개시 등 피해자가 장관 취임해 어느 정도 명예를 회복한 점을 참석했다. 결국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는 점도 참석이 된 거예요. 그래도 1심 벌금 500만 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한 장관은 5억 원의 손해배상 선고,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유시민 씨의 패소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어제 법원 전에 결국 1심에서 이렇게 유죄가 선고됐고 유시민 씨는 항소한다는 입장이지만 유시민 씨가 한동훈 씨가 나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큰 소리를 쳤던 이유는 뭘까요? 결과는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법과 도덕의 구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본인이 들고 나온 명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동재 기자가 와서 이런 일들을 하겠다. 편지를 써서 법정에 구속돼 있는 사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공직자라면 너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코칭을 해 준 거다. 암묵적 동의를 해 준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문제가 된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그 행위 자체가 법원에서 봤을 때는 유죄냐. 그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유시민 장관이 한 어떤 그런 어떤 한동훈의 검찰이 이렇게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뒤져봤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그것이 유시민 장관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사실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장관이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공직자로서 이동재 기자를 태하는 태도 자체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인데 엄격하게 보면 그 자체가 법의 논리 속에서 이것이 어떤 유죄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설령 항소를 한다 하더라도 유시민 장관이 썩 다른 말하자면 2심에서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문점으로 남았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민사재판에서는 상당히 지금 5억을 걸어놨지 않습니까. 민사재판에서는 상당히 유시민 장관이 형사의 재판의 결과에 준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떤 손실을 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한동훈 씨가 나에게 사과해야 한다. 어떤 발언의 어떤 맥락일까요. 무슨 자신감일까요. 일단은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의렸던 사과의 진정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사건과 별개로 한동훈 장관에 관련돼 있던 시율라진 취재 의혹에 관련된 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여기에 해당되는 기자가 무죄가 나왔던 일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을 어거지로 끌어다가 한동훈 장관에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사건의 양비론으로 끌고 가게 되는 다소 좀 비겁한 모습을 유시민 이사장이 보여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6월 10일입니다. 1987년 6월 황쟁이 있었던 그 당시 6월 10일을 기념하고 있는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당시 지금 현재 한국 정치 민주당이 주류를 자처하고 있는 86운동권의 많은 정치인들이 있는데요. 그랬던 한국 민주화를 이끌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저런 방식으로까지 정치를 굉장히 퇴보시킬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좀 의아하고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유시민 이사장이 저 같은 발언은 2019년도에 나왔고 저 발언이 나오기 전에 있었던 가을에는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촉발하고 터졌습니다. 이게 그대로 있는 상황대로 밀려가기 시작하면 그 이듬해 있는 2020년 총선에서 조국 전 장관 사태로 민심의 쓰나미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라고 얘기하고 그 당시 시일화된 취재의혹 사건들을 맞물려서 MBC 보도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검찰을 사실상 악마화시켰다는 프레임과 조국 전 장관의 피해자론이 맞불려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결과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유죄로 다 결과가 끝났는데. 그렇다면 이게 단순하게 그냥 본인의 생각만을 바탕으로 뇌피셜의 언급을 꺼낸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과 어용 노릇이라는 표현을 하게 됐는데. 유시민 이사장은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고 자처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병민 대명이 보기에는 어제 재판부가 질타를 했는데 단순히 그냥 착각하거나 비방 목적으로 그 순간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허위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뭔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고 소위 어용 노릇을 작정하고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의심할 여지가 상당하고 사과문의 게재에서도 검찰에 대한 악마화 이런 방식의 표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련의 상황들을 다 유추해서 지켜봤을 때 이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 비춰질 수 있는 면이 충분히 보이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어제 1심 재판 결과 이후 고개를 숙이면서 무겁게 시민 앞에 사과했었어야 하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법대 나온 김재섭 당협위원장 재판부가 어제 질타를 했어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재판부의 어떤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유시민 전 이사장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내에서 상당하거든요. 앞서서 우리가 자료하면서 봤지만 장관도 했고 의원도 했고 지금은 민주당의 스피커로서 소위 말하는 어용지식인으로서 민주당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메시지 하나하나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재판부 굉장히 엄격하게 재판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원래 징역 1년이 구형이 됐는데 양형은 벌금 500만 원으로 나왔어요. 이게 된 것은 뭐였냐면 사실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사과문을 게시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또 벌금 500만 원을 받고 나서는 한동훈 장관도 잘못했다라고 말하자면 물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이 벌금 500만 원뿐만이 아니라 민사소송도 우리가 남아있고 지금 민사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민사가 남아있고 이 의웅이 이미 형사에서 유죄가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민사에서도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나오면 민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요.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놓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사실은 유시민 씨가 마지막 공판에서 채널A 기자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의 명예를 다시 한번 훼손하는 듯한 발언을 해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해놨거든요. 아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송사가 하나 더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에게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 민주당, 특히 유시민 전 장관과 조옥 전 장관의 나름의 유니버스가 있습니다. 세계관이 있는데. 세계관이 있는데. 예를 들면 검찰은 무조건 나빠야 되고 한동훈 장관은 나쁜 사람이어야 되고 우리는 죄가 없는데 검찰한테 탄압을 받은 사람들이어야만 하는 세계관 같은 것들이 사실 여기서도 이제 튀어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마블 영화의 세계관 같은 그런 장관이시다. 그런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한동훈 장관이 좋은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이런 유시민 전 장관의 세계관이 반영된 마지막 뒤끝 같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장관이 나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말한 건 본인들만의 세계관에서 나온 발언이다라는 개인적인 해석까지 들어봤습니다.